아침마다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남편 옆에 깨웁니다. 아침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출근합니다. 9호선은 삼성이 건축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지에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게 그것은 다 아닙니다. 삼성 계열사는 약 80 정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성에 일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회사 위원회 덕분에 아버지가 삼성 놀이공원 에브랜드에 같이 많이 가주셨어요. 기억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현재는 저희 가족이랑 삼성 주거단지에 삽니다. 한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는 되게 아름답고 되게 편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거에다가 삼성의료원에 가깝습니다. 삼성의료원은 한국의 최고 병원입니다. 저기서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최고 회사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다 못하지만 이해를 들어 원자력 발전도 건축했었고요. 활약 발전도 건축합니다. 또는 석유학과 공업단지도 건축합니다. 서울시청, 인천다리 그것도 삼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항구도 부산, 그것도 삼성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조선소들 중에 삼성, 중공, 조선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제의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이화여 대학교 어떤 부분들도 삼성이 건축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1997년에 삼성이 취득했습니다. 또는 삼성은 저희 남편 박사를 5년 동안 출자했습니다. 삼성에 일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공유했을 때 회사가 저한테 꽃이랑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꽃은 되게 예뻤었는데 케이크는 뭐 괜찮았었어요. 저희 가족이랑 저희 친구 그리고 옆집 사람들도 다들 뿌듯했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랑 삼성을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1년 안에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타워 5층에 결혼했습니다. 저기는 직원들이 비용 많이 안 들고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었어요. 결혼식 날에 삼성타워 밑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위가 있었던 이유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근무조건 황해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 부인입니다. 그분 딸입니다. 그분 일했던 곳입니다. 이 사진은 그 직원의 장례식입니다. 삼성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사과를 공고 안 했습니다. 이 남자는 장례식에 가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삼성 회사의 노동조합을 창조했습니다. 75년 안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작했을 때부터 삼성은 노동조합을 금지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회사는 자기 직원들 잘 챙깁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삼성이 그 남자를 협박하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랜드 놀이공원 식당 예전 매니저도 그 사람이 노동조합을 창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삼성이 그 남자를 소초한 지 3년째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화학제품 접촉 문제도 들었습니다. 이 여자 남편이 삼성 기술자였는데 백결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웃고 계시는 여자는 LCD 화면을 조립하다가 뇌암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 때부터 인식과 신체적인 능력이 감췌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쉬지없이 옆에 계십니다. 논쟁들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명망이 높은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입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을 많이 받을 때 직원들 상여금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직원으로서는 생산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하루에 14시간 공부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되게 늦게 들어갑니다.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아들이랑 야구 게임을 보러 갔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팀 삼성 라이언즈 삼성이 일하는 자체는 되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조거 단지에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삼성 큰 가족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남편 옆에 잠듭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그 한바지는üd 그의 정사보다 twist이라는 게mek HARIA이죠. 그것은 타임 너는 할 순서가 쓸거値 TH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